대구 중동에서 신라시대 관공서 건물터로 추정되는 소중한 유적이 나왔지만, 모두 파괴됐습니다. 난립한 발굴 조사 기관들이 깜깜히 부실 조사를 하거나, 심지어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동 통일신라시대 초기 건물 유적에서 경주 완경 월지와 맞먹는 귀명기화 등 최고급 기화가 나오면서 신라가 경주에서 대구로 천도를 고려할 시기, 대구를 다스리던 수창군 관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지 발굴 조사 기관은 조사 종료 시점 맞추는 데 급급했고, 결국 유적은 보존보다 파괴로 결정됐습니다. 경주 완경지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신라시대 최고급 기화들이 대구에서 발굴됐습니다. 대구 지역 신라시대 최고 유적이 파괴됐지만, TBC 보도 전까지 지역 전문가 누구도 몰랐습니다. 깜깜이 조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때문입니다. 민간 발주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은 외지 시공사가 자기 편의에 맞는 외지 발굴 기관에 조사를 맡기고, 그 조사 기관 또한 잘 아는 외지 전문가를 불러 형식적인 자문회의만 거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덤핑 조사와 그에 따른 부실 조사도 문화재층이 이를 막는다고 적정 조사비의 70% 미만은 금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구에 따라 조사비가 70%까지 차이나는데, 가장 낮은 유구를 기준으로 책정해도 무방합니다. 문화재층의 정보 독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발굴 조사 기관에 조사 내용 사전 공개를 금지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배제하고, 자신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다 보니 이번처럼 잘못된 결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병원입니다. TBC 정병원입니다. 기본적 교통mği